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약간 나팔바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반짝이 소재, 아주 가벼운 소재로 살짝 늘어나는 안찌 넣어서 이렇게 만들건데요. 안찌가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 원단은 까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안찌를 다 넣어줍니다. 원래 댄스복은 안찌를 좀 안 넣는 편인데 또 착용감 생각해서는 안찌를 넣어야 되겠지요. 원단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안찌를 끝까지 넣어줍니다. 끝은 약간 나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판이죠. 이거는 뒤판. 이거는 뒤판. 지금, 뒤판을 내부양고 설정적으로 여성의 사례로 바꾸고 여성의 사회식으로 진공적으로 산업으로 바꾼, 알령품을 산업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번에는 세리로 하다라고 보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시 잠깐 수거해 드렸다. 일단 아끼실려고, 갖다댑니다. 뒷판은 밑위가 불편하지 않게 엉덩이 편안하게 뺐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쪽입니다 껍질은 약간 나팔롱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